마찬가지로 초록색의 의상으로 브라이트의 상쾌함을 표현해 놔두고 있습니다. 자, 캬멜랑에서 먼저 자칫포로 인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시선의 가운데로 인정 부탁드릴게요. 브라이트 버튼을 실자 손에 짚고 오른쪽 손을 부탁드릴게요. 자, 제니씨 죄송하지만 우리 호텔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다음 호텔을 부탁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광고에서 보여주셔서 많은 분들이 하제가 되셔서 스프라이트 큐사인 호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큐사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광고 속에서 그 어떤 모습보다도 상쾌함을 표현하셨던 그 짜릿한 스프라이트 큐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광고 속 탄산별을 부리는 스프라이트 큐사인인데요. 이 제니씨의 큐사인과 저희가 이거 포트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안을 해두었으니까요. 마음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니씨도 이쪽으로 들어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프라이트 모델 만나볼 시간이죠. 블랙팩트의 얼굴 천생, 여러분 시수씨를 소개합니다. 이 시수씨를 소개합니다. 그 스플라이트 모델 만나볼 시간이죠.